천만의 만만의 가보여요. 나는요. 이 복음이 아니면 대국운동 아니에요. 나는 복음이 아니면요. 절대로요. 이거 가문운동도 안해요. 나 혼자 숙료동하면 그만이지. 숙료동하면 삶도 많이 타고 좋지. 뭐하러 이 힘든 일을 왜 하냐고. 나는 복음이 아니면요. 시카포도 안해요. 나는 정치도 아니요. 사회운동도 아니요.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요. 저의 진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. 반드시 시카포도 일어나는 모든 교품을 하나로 조직하는 제한민국의 대표도 오셨고 각 단체 대표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관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다. 하나가 부족해. 이스라엘은 뭐냐. 우리는요. 세 명만 모이면 싸워요. 유대인들은 안 싸워요. 주의실들은 안 싸워. 주목도 하지요. 이렇게 하십니까? 아멘. 반드시 이깁니다. 끝장났습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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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